열한기 학원 20장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5주간 목요일이자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입니다. 특별히 스콜라스티카 기념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성녀처럼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묵상하면서 특히 예수님과 이교도 여인의 생생한 대화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성실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는 비록 이교도였지만 자기 딸이 더러운 영에 들렸기에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며 그분께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유다인과 이방인을 자녀와 강아지로 비유하시면서 이방인인 그녀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이교도 여자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통해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그분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한편 그분께 자비와 은총을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즉, 오늘 복음에서 여인의 간절한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돌렸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녀에게 자비와 은총을 내리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절실한 믿음을 어엿비 보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온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전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의 온 존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분을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분을 향한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즉, 믿음에는 정성스러움과 지극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절함은 바로 성실함으로 표현됩니다. 주님을 향해 절실한 사람은 그분께 성실합니다. 참으로 주님께 성실하지 않으면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절실함이 없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이들로서 언제나 주님께 성실합니다. 그분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정성스럽고 지극하게 그분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정령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대한 성실함 그 자체이며 바로 그것으로써 그분의 손을 잡고 온 세상 모든 이들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나를 굳세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아멘